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선입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열린 책들에서 택배가 와서 뭐지? 하면서 열어봤는데요. 딱 열어봤더니 이 책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팬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다 읽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발간되는 책들은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책 중간에 에드몽 웰지가 지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책이 발간됐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가지고 사야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못 샀는데 이렇게 선물로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개미, 신, 제3인류, 문명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작가시고요. 베르베르는 13살 때부터 혼자만의 비밀 노트를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써온 그 노트 속에서 스스로 떠올린 영감, 상상력을 촉발하는 이야기, 발상과 관점을 뒤집는 사건, 흥미로운 수수께끼와 미스테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들을 차곡차곡 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더해지고 영적,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탐구한 내용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책 표지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림이 돌고래, 개미, 나비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책꼬지에 딱 꽂아놔도 너무나 폼이 나는 책 표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책은 기존에 나왔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의 383 항목에 더 많은 내용이 대폭 추가돼서 542 항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0컷 이상의 고풍스러운 사파를 더해서 눈으로 보는 재미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목차를 보기 전에 이 앞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감사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렇게 한글로 쓴 게 있고요. 사인도 있고 옆에 귀엽게 개미도 그려주셨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죽음, 제3인류, 신들의 신비, 우리는 신, 개미, 기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27페이지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뒤에 항목 찾아보기가 있어서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아니면 책을 쭉 넘기다가 재밌을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만 읽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요 며칠간 몇 가지 주제를 읽었는데요. 한 주제당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이어서 정말 짜투리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쉴 때 읽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책을 읽다 보면 푹 빠져가지고 자꾸 더 읽고 싶은데 이렇게 딱 끊고 다른 일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약간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미있었던 책 내용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쉬운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죽음 나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미 나와 생각이 같은 이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에드몽 웰즈 1. 첫 문장과 끝 문장 유명한 첫 문장들 태초의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어느 날 아침 어수선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리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축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 변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 그래서 책 속에서 유명한 첫 문장들을 소개시켜 주신 겁니다. 유명한 끝 문장들 보다시피 인생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드 모파상 여자의 일생 우리가 잘하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름없이 어리석을지도 모르지. 루이 페르고 단추전쟁 그렇게 우리는 물길을 거슬러가는 쪽배들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프렌시스 스콧 피츠 제럴드 위대한 개치비 점토의 입김을 불어넣듯 정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앙투안드 생테치베리 인간의 돼지 나비가 아래에서 애벌레로 부화하여 고치를 짓고 번데이가 되었다가 도달하는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존재인 성충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탈바꿈의 이 단계에서는 애벌레 때와 전혀 다르게 거뭇하거나 몸에 털이 나 있지도 않고 옼실옼실 기어 다니지도 않는다. 개체가 가늘고 섬세한 날개가 달린 성충으로 변화하여 공기역학을 거스리지 않는 사뿐한 존재가 된다. 날개를 펼치면 아롱다롱한 빛깔이 드러난다. 금속성 파랑이나 주황이나 노랑이나 연보라가 섞여 있는가 하면 붉은 바탕에 검정과 하얀의 얼룩이 나 있는 것도 있다. 경이로운 무늬들이 가면처럼 환각을 불러일으키고 형광색 광택을 낸다.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아름답고 조화롭고 가벼운 새 생명체다. 번데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비는 날개를 펴서 말리고 따뜻한 기운과 빛을 바라는 태양 쪽으로 올라간다. 나비는 꿈을 찾아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닌다. 바야흐로 나비의 임무는 단 하나,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짝짓기 상대를 만나 종의 영속성을 위해 교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비는 빛에 현혹된다. 어둠이 깃들고 촛불이 켜지면 그 단순한 불꽃을 햇빛과 혼동하기도 한다. 그 감각의 덫에 속절없이 이끌린 나비는 불에 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불꽃으로 날아든다. 불을 경험한 동물종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피한다. 그렇게 반사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기들 유전자에 고통의 경험을 새긴 것이다. 하지만 나비는 예외다.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 되는 것은 섬세하고도 복잡한 일인데 왜 자연은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장 파괴적인 요소인 불에 대한 유혹을 나비의 유전자에 남겨놓았을까. 에드몽 웰즈. 정말 신기하네요. 왜 불로 튀어들어서 죽는 성향을 유전자에 남겨놨을까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 작년에 도달하면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존재. 자연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가 바로 그것이다. 길이가 5mm쯤 되고 카브리 해에서 처음 발견된 이 동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물 세포들은 시간이 흐리면 늙고 죽게 마련이지만 이 해파리의 세포들은 마모시키고 훼손시키는 시간의 힘에 저항할 수 있다. 성적인 완순기에 다다르면 세포들의 프로그램이 역전되어 다시 젊어진다. 그렇게 해서 유체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바위에 붙어있는 원통 모양의 폴립이 되면 다시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작년에 도달하면 또다시 젊어진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유년과 작년을 오가는 이런 삶을 무한히 되풀이할 수 있다. 생명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환 분화라고 부른다. 이 해파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와 유사한 현상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 뒤에 새 꼬리를 자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해파리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 세포들 전체를 다시 젊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불사의 존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해파리는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처럼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몇 해 전부터 이 해파리들이 크게 증식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10중 8구는 기후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참치나 상어 같은 천적들이 남핵으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불사의 능력을 지닌 이 작은 해파리들이 모든 대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잠수함들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잠수함들은 한 바다에서 빨아들인 해파리들을 다른 바다에 가서 뱉어낸다. 이것도 정말 신기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해파리는 나이를 들었다가 다시 젊어졌다가 이거에 무한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도 불사의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돌고래의 꿈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이다. 허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연약한 피부가 마르고 이내 손상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 밖에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돌고래는 물속에도 있어야 하고 공기 속에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물속이든 물밖이든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잠을 잘까? 수면은 유기체가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식물에게조차 그 나름의 수면 형태가 있다.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고래는 깨어있는 채로 잠을 잔다. 뇌의 왼쪽 방구가 휴식을 취하면 오른쪽 방구가 몸의 기능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역할을 바꾼다. 그러니까 돌고래는 공중으로 펄쩍 솟구쳐 오르는 순간에도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이것도 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런 식으로 뇌의 반쪽을 휴식하고 뇌의 반쪽만 쓰면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건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좌우 방구의 교대 체계가 정확하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신경기관이 추가로 생겨났다. 제3의 내라고 부를 만한 기관이 체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페리숑시의 콤플렉스 19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웨젠 바리슈는 페리숑시의 여행이라는 희극작품에서 인간의 묘한 심리를 드러내는 한 가지 행동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알고 보면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행동 바로 배은망덕이다. 파리의 부르주와 페리숑시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알프스로 여행을 떠난다. 딸에게 반한 두 젊은이 아르망과 다니엘도 딸에게 청혼할 기회를 얻기 위해 페리숑시 가족과 동행한다. 일행이 얼음바다라 불리는 알프스 빙하 근처의 한 산장 여관에 묵고 있던 어느 날 페리숑시는 승마를 하다가 말해서 떨어진다.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다. 그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아르망이 달려들어 그를 구해준다. 아르망에 대한 딸과 아내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작 은혜를 입은 페리숑시의 태도는 다르다. 처음엔 생명의 은인에게 기꺼이 고마움을 표시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도움을 과소평가하려고 애쓴다.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전나무를 보고 막 붙잡으려던 참인데 아르망이 온 것이고 설령 아래로 떨어졌다 해도 멀쩡했을 거라는 시기다. 이튿날 페리숑시는 두 번째 젊은이 다니엘과 함께 가이드를 따라 몽블랑 아래의 빙하 쪽으로 트레킹을 나간다. 도중에 다니엘은 발을 헛디려 크레바스로 추락할 위기를 맞는다. 이때 페리숑시가 피겨를 내밀어 잡게 하고 가이도와 함께 그를 끌어낸다. 산장으로 돌아온 페리숑시는 딸과 아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 일을 떠벌린다. 다니엘은 페리숑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면서 아낌없는 찬사로 그를 거둔다. 당연한 얘기지만 페리숑시는 아르망보다 다니엘에게 관심을 갖도록 딸을 부추킨다. 그가 보기에 다니엘은 무척이나 호감이 가는 젊은이다. 반면에 아르망이 자기를 도와준 일은 갈수록 불필요했던 일로만 여겨진다. 급기야는 아르망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기에 이른다. 외젠 라비슈가 이 희극을 통해 예증하듯이 세상에는 남에게 은혜를 잇거나 신세를 지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을 좋아한다. 우리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두고두고 감사하리라 확신하면서 말이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얘기인데 되게 설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개는 120가지 인간의 어휘와 행동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개는 10가지 셀 줄 알고 더하기나 빼기 같은 간단한 셈도 할 수 있다. 5살짜리 인간아이와 맞먹는 사고능력을 지닌 셈이다. 반면 고양이는 숫자를 세거나 특정한 말에 반응하거나 인간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게 가르치려 들면 즉시 쓸데없는 짓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인간으로 치면 50살 성인과 맞먹는 사고능력을 지닌 셈이다. 에드몽 웰즈. 이것도 정말 납득이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의 영상을 보면 정말 저 고양이가 생각이 깊은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이노의 창작 비법 인습을 타파할 것. 우연과 실수를 활용할 것. 다이어그램으로 사과할 것. 복잡성과 테크놀로지에 현혹되지 말 것. 테크놀로지는 그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기술적인 성취를 추구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감성이다. 대중 속에 머무를 것. 대중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거나 대중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잘못이다. 대중의 반응은 가장 자극적인 압력이다. 사막에서 설교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예술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을 것. 예술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공격보다는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것. 예술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바람직한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행복과 아름다움의 표상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현실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럽게 그 전망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자기의 방식을 이해하고 자기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 것.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기 혼자서는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것. 자기 문화를 전파하면서 외래 문화들과 혼합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작을 했다고 하시고요. 브라이언 이노는 1970년대에 비트가 전혀 없는 앰비언트라는 장르를 실험한 대중음악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앰비언트 음악을 쳐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아이디어를 찾거나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시토 수도의 수사들이 묵상법을 본떠서 달리 자신이 개발한 방법이다. 수프 접시 하나와 작은 숟가락 하나를 갖다 놓고 큼직한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앉는다. 잠기가 어두운 사람에겐 큰 숟가락이 필요하다. 팔걸이에 팔을 얹은 채 엄지와 중지로 숟가락을 살며시 잡고 그 아래 바닥에 접시를 엎어놓는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면서 잠을 청한다. 숟가락이 접시 위에 떨어져 갑자기 잠에서 깨어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가 해결된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약간의 수면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그런 것 같거든요. 보통 위대한 창작품이 잠에서 꿈으로 영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간략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자신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팬이라거나 아니면 소설책을 읽는 것을 즐겨하시거나 그리고 잡다한 지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틈틈이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